엄마, 아빠, 평열이, 삼계탕, 지렁이도 있어. 지렁이, 토롱탕, 꼬리, 주블록. 따라가요 아기새이예요. 쉬 썼나 안 썼나. 아이고 기분 좋아요. 오, 그랬어 으서다미. 손에 vara 들었어. 아빠가 이거 탕후루 사주시옵니다. 그럼 내가 아빠 말을 텁텁 푸르르 텁텁 푸르르 텁텁 푸르르 если 내 마음을 텁텁 쩍. 빠져봐요 어떻게 좀 쩌어 짭짤비 안녕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코끼리마늘 마늘모음집 보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코끼리마늘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는 꿀이랑 고추장이랑 간장계란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추장 와 맵다 와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지마세요 양파로 이끌시면 해야겠다 고추장 맛있네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소스 오징어 으흑...왜워... 제일 큰거 날라겠네 와...진짜 맵다 다른거 먹어야겠다 와...진짜 맵다 목이 따가워요 지금 코끼리 마늘 독이 바짝 올랐네 양파가 제일 맛있다 오늘은 그냥 간장 계란밥 먹방 양파 행보가 나 속쓰려 하... 내 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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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이렇게 매울 수가 있구나 와... 흐흑... 와... 아... 안돼... 으흐흫... 원래 코끼리 마늘이 제가 평소에 먹방할때 이렇게 맵지는 않았거든요 수확한지 되지 않은거여서 원래 건조를 시키고 먹어야지 매운게 좀 덜한거 같은데 바로 먹어서 도끼가 바짝 오른거 같아요 이 삼킬 때 넘어가는 그 매운게 다 느껴지더라구요 이렇게 매운거 처음 봤어요 한두개정도 제가 일부러 던졌거든요 농사지으신분께 미리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매울 때 다시 한번 준비해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